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거대 여당 판사 탄핵 밀어붙여 놓고 역풍을 걱정하다 초유의 판사 탄핵 인판사 탄핵안 179대 101호 가결 과연 거대 여당 판사 탄핵 밀어붙여 놓고 역풍을 걱정할까요 온라인판 조선일보가 전하는 인성근 판사 탄핵안 통과에 대한 기사 제목입니다 제목의 독자라면 당연히 여당이 과연 역풍을 걱정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거대 여당이 판사 탄핵을 밀어붙여 놓고 역풍을 걱정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제게 그 의견을 물어보면 저는 오히려 반대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전혀 역풍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렇게 하더라도 이제 야당이든 국민이든 그저 지배받는 자의 속성에 충실하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가정하지 않고서는 이번처럼 이렇게 무리하게 임판사를 탄핵 조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지배받는 자들의 저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물론 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기사화한 조선일보의 안준용 기자와 주희은 기자의 기사 말미에는 야당의 반응이 나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탄핵한 가결을 선포하자 야당은 일제히 기립해서 거짓말쟁이 김명수를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여당 위원들이 조용히 하라 맞서면서 고성이 오고 갔다 국민의힘 의원 102명 중 99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윤상현 의원 등 야당 성향 무소속 위원까지 가시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가시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야당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은 손피켓의 졸속 탄핵 사법 붕괴 엉트리 탄핵 사법 장악 이런 손피켓을 들고 또 이제 구호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 이렇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어떤 분들은 역풍을 우려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야당의 무력함과 국민의 굴종과 그리고 코로나19를 이용한 국민 무력화에 자신감을 얻은 여당 수뇌부는 자신들의 집권을 영속화하고 국민들을 옥죄는 온갖 법을 앞으로 더욱더 힘차게 통과시킬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역풍 우려 이런 것은 기사를 쓰는 분들이 바람 소망이나 소원을 담은 이야기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낮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풍 따위는 여권의 수뇌부들에게는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에 저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종류의 게임판은 예상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뜻밖의 일이 아니고 이미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당이 4.15 총선의 공정성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 결정절이 있는 다음에 야당이 벌리는 항의나 투쟁이란 것은 그저 쇼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저 미풍에 찾지 않은 미풍에 거치는 신용 정도라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도 결정적인 교두보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일종의 한계선이란 것이 있는 것이죠 결정적인 교두보를 상실하고 나면 전투든 전쟁이든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정적인 교두보를 어디로 볼 것인가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야당의 수뇌부들은 너무 큰 실수를 하고 말았고 지금도 그런 실수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교두보를 다 잃어버렸는데 그 교두보를 되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교두보는 그냥 잃어버린 거로 가정하고 나머지에서 승리를 거두어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을 하는 것이죠 도서출판 미랄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론을 한규환 씨의 그런 특별 보좌관을 맡았던 김우석 씨가 아마 저자로 해서 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패배한 사람, 패장의 책을 누가 시간을 내서 읽겠습니까 그가 진정한 패장인 것은 4.15 총선의 정직성 문제가 심각한 증거들로 드러날 때 주변에서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종로고 문제를 갖고 살신성이라는 자세로 대하면 당신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가 죄인이라면 다른 것이 죄인이 아니고 선거의 정직성 문제에 침묵한 겁니다 그것이 저는 죄인의 죄목 가운데 가장 큰 죄목이라고 봅니다 다른 선거 결과라는 것은 그저 제가 볼 때는 이긴 게임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정직성 문제에 그냥 침묵하기로 결정한 것 그것이 가장 큰 실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도 그는 그 문제에 대해서 책에서 거론했을까요? 저는 책을 읽을 의향도 없고 책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거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 이 방송을 보시고 그 책을 읽을 여력이 있는 분들 같으면 읽어보시고 그 소위 4.15 총선의 정직성 문제에 대해서 황교안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저한테 댓글이나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성부를 거래할 때를 알지 못하면 잊혀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를 믿었던 또 수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게 되는 것이죠 세상 이치라는 것이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하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야당은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를 계속해서 외칠 것으로 봅니다 여당은 역풍을 우려하기는 커녕 더욱 기고만장해서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으로 봅니다 이런 주장은 가설이기 때문에 이 가설이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이 가설이 맞아 떨어질지 앞으로 두고 봐야겠죠 마침 오늘 아침에 민경욱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까지 박탈하는 결정을 국민의힘 비대위가 결정했다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전혀 동서남북을 구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표 달라고 하는 것이죠 표 주세요 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성부에서 그런 성부처를 다 포기해버린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게 오늘 한국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딱딱함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당협위원장까지 그렇게 박탈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좀 기다려줄 수도 있는 것이죠 자신들을 대신해 싸워주는 사람이니까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패배하지 않겠습니까? 공병호 tv의 공평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